아주 나이프! 자 여러분 이제 맛있는 한우도 드셨고요 에너지 증род이 되셨나요? 네! 이제 찾은 카드 상품으로 교환하셔야죠 네! 고객원의 상품으로 돌아온 경희로운 키! 야야의 짱! 키! 야야의 짱! 야야의 짱! 야야의 짱! 여기서 우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명 큐티로 이제 바꿀테나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잠깐 잠깐 팀명을 바꾸는 게 미션일 수도 있어요 자 진행하시죠 말도 못하겠다 야 큐티 괜찮으세요? 허락합니까? 재력 대 큐티 큐티 대 재력 좋습니다 그럼 비하인드로 한번 내볼게요 비하인드 자 이 문제 여러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경이로운 소문의 드라마 제작진과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명장면이 정말 많았지만 최애의 장면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우리 제작진과 시청자분들이 꼽은 그 장면이 분위기만 다르고 똑같은 명장면이 꼽혔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장면인지 일단 그 장면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경이로운 소문 촬영 현장을 생생히 담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스태프들이 경이로운 소문 명장면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3위는 3회에서 카운터가 된 소문이 전교생 앞에서 일진들을 참교육하는 장면 2위는 11회에서 소문이가 스스로 각성하여 카운터로 복귀하는 장면 2위는 11회에서 소문이가 스스로 각성하여 카운터로 복귀하는 장면 아아아아악 конечно 각성 진짜 멋있었지 아니, 이때는 카메라 앵글도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와, 저 누나였죠 자 문제입니다 스태프들이 뽑은 경이로운 소문 명장면 1위와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2위는 같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스태프들이 뽑은 명장면을